오늘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여성시대 공론화 영상을 만들었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정말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영상이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영상이므로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시 의약품 판매는 금지입니다.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한 가지 명심해주세요. 한국에서 보이는 미프진이라는 임신중절약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는 여전히 미프진 유산 성공한 것 같아. 아기집 배출됐고 큼직한 덩어리 와르르 쏟아져서 중절됐다는 느낌이 들어 정복을 써준 여성시대 회원들 덕분에 불법의약품으로 중절 성공한 것 같아. 나도 미프진으로 두 번 중절했는데 후유증 하나 없이 잘 살고 있어 걱정마 세포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2024년 현 시점에도 여성시대에서는 활발히 불법약물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죠. 한 생명을 그저 세포라고 표현하는 것도 소름끼치지만 더더욱 놀라운 건 불법약물 정보 공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미프진 정품량도 부탁드립니다. 가격 제시와 정품인증 가능한 여시 부탁드려요. 라는 식으로 불법의약품을 거래하고 있음을 너무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죠. 미프진 구합니다 급하게 구해요. 미프진 구합니다 가격 비밀댓글로 써주세요. 미프진 구해요 카립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활발히 불법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디 디베베 한구석탱이에 처박힌 불법 거래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국내 유력 정치인도 직접 인사와 영상까지 남기는 사이트라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프진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 요즘도 여성시대 금전거래 게시판 40만원이면 구매 가능해? 라는 글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프진 거래를 묵인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식약처의 고발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에 총력전을 하고 있으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에 발맞춰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의약품 관련 신고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신고 대상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신고가 가능한 걸 여러분은 보실 수 있죠. 신고를 하기 위해선 불법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달아놨으니 제가 올려놓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명확하게 금전 거래를 명시한 여성들의 링크만을 모아놨습니다. 제목은 리프진 양도라고 써놨지만 내용은 가격 제시라고 명시된 거 보이시죠. 무조건 이 여자들은 금전으로 거래하고 있었다는 거. 이번 신고만큼은 무시하지 못하는 빼도박도 못하는 형사처벌 당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부디 여러분의 시간 10분 투자에서 여성시대하는 우리 불법약쟁이들 싸구리 범죄자 만드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공론화에 실패하고 나서 쓸개를 혀로 핥으며 이번에는 정말 골로 보낼 수 있는 걸 가지고 왔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 이번 영상 역시 그 어떤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저작권 프리 영상이고 그 어떤 형식으로든 재가공하여 퍼다 나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이런 고발 영상이 공론화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후원 필요 없고 구독 필요 없으니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가자.